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밥상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삶에서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 밥상 살리기 선언을 같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함께 염려하고 우리 또 자연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식생활 실천을 통해서 함께 이런 여기에서 되신 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구 새로운 미래를 동참하면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식품을 선명하게 고르겠습니다. 하나 먹거리를 알맞게 조리하겠습니다. 하나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겠습니다. 요즘 먹거리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이나 친환경 먹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 밥상 지구 밥상 지구 밥상